찬원님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의성에 있는 선배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대와 난 살고 싶어 그대 옆에 흔들고 싶어 이 세상 난 죽고 싶은 그대 만나러 갑니다 아름다워요 내 삶이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이렇게 지인분들까지 챙겨주고 다니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찬원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이